텐슬라 봇이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로봇의 컨셉은 식료품을 사고 집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는 것처럼 사람들이 매일 하는 지루한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차를 고치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로봇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일을 하는 건 볼 수 없을 거예요. 테슬라는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진 내비게이션 및 자동주행을 위한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모습 외에도 이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처럼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매우 빠르고 이동 중에도 휴대폰에 연결하여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구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그 이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자동주행 운전 메커니즘은 실시간으로 실세계의 데이터를 가져와 서버에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면 계속해서 지도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어떤 테슬라도 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서 자동주행 중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주행 모드인데 도로에 구멍이 있다면 다른 테슬라 사용자들이 그 사실을 경고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AI는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교통 상황을 탐색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심지어 보도 위에 보행자나 보행자가 보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는지도 감지할 수 있고요. 또한 주변을 분석해서 주변의 장애물을 피하고 좁은 공간에 주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AI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인간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 봇도 이런 원리예요. 테슬라 봇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실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봇은 두 발로 서 있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양의 카메라와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입니다. 테슬라 봇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 회사는 거의 로봇 회사와도 같았고요. 이 로봇의 키는 거의 180cm이고 무게는 57kg, 얼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속 8km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20kg 이하만 운반할 수 있지만 약 데드리프트는 68kg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등을 다치지 않고 소파 같은 것을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학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요령을 터득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일들은 분명히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장을 보는 동안 카트에 어떤 걸 담는지를 관찰해서 아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의 우유를 좋아하는지 배우고 좋은 과일과 채소를 고를 것입니다. 구매를 수행할 수도 있고 특정 예산에 얼마를 지출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고 정리를 할 땐 물건을 잘못 두지 않는 법도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봇은 모든 테슬라 제품과 같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공유할 것입니다. 봇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여 차에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겠죠. 몇몇 국가들은 이미 사람들의 일상적인 전화통화를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운영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와 전화를 받고 완전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로봇은 수천 통의 전화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원과 연결되려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또한 이들은 모든 통화에서 학습을 하고 이를 적절한 스크립트로 모아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도움을 줍니다. 챗봇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봇은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고 슬프게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로봇과 아침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처럼 특정한 몸짓과 움직임을 유사하게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투자자들은 지갑을 꺼내 수많은 돈을 쏟아 부을 거예요. 이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휴머노이드 학습 로봇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 모든 개인정보와 코드 또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보에 로봇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이버 범죄자들은 보안이 더 빨리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보안을 수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게 이러한 힘을 주면 역효과를 일으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의도는 좋지만 로봇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해 많은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행동과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피로에 맞게 로봇을 건드린다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인간이 로봇과 합쳐진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의 진화적인 후손들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세계에서 기술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익숙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첫 번째 로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들이 인간에게 반응하고 심지어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완벽하게 학습한다면 이 로봇들은 인간 없이 탐험을 할 수도 있고 아마도 다른 행성에 착륙하는 첫 번째 존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는 인간을 달로 보낸 다음 그들을 달에서 다시 화성으로 보내는 임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봇이라면 어떤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내몰지 않고 달에 착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임무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로봇은 과학자처럼 로켓 비행, 공학, 화성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처럼 특정한 일에 특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로봇 탐험가들에게 표면을 배회하며 놀라운 이미지를 찍게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이 로봇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성 표면에 닿기 전에 사람처럼 화성 표면을 걷는 척 흉내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을 기록해서 지구로 돌려보내면 사람들은 화성에 도착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관찰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로봇은 인간이 살고 생태계를 만들어줄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화성으로 가고 있겠죠. 보스는 야외에서 걸을 수 있으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땅을 파내는 외부 기계를 통제할 수도 있고요. 화성 전용으로 만들어진 적절한 운송 수단은 현재 우리의 기술보다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기술은 매우 발전해서 화성에서도 지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로봇 자체는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부품을 함께 조립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한 일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다면 그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있는 로봇 팔로도 그런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화성에 착륙하는 로봇들은 특정한 작업을 위해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굴착에 능한 로봇은 아마도 불도저처럼 작동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다를 거예요. 화성으로 날아갈 로봇들이 비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테슬라는 이 봇을 발표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미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테슬라 봇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사와 로봇이 춤추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